눈 5개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 일단 여래가 되지 않고서는 눈 5개를 확인할 길이 없다. 먼저 여래를 5장에서 이야기해줬단 말이야. 여래를 간단하게. 네가 가지고 있는 좋니 안 놓니 밉니 곱니 이쁘니 하는 그 상들이 네가 지어낸 줄 알고 턱 내려놔봐라. 내려놔봐라. 비워봐라. 이런 이야기는 재미없잖아요. 왜? 너무 많이 들었거든. 어떻게 내려놓는데요? 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방법이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방법. 나란다 대학에서 연구한 방법은 모르겠다 하고 내려놔라 했습니다. 모르겠다. 엄청 중요한 정보예요. 인도 나란다 대학에서 내려놔라. 비워라고 수없이 그러면 너도 본래 네가 부처인 줄 여래인 줄 아는 자리로 갈 수 있다 하는데 방법을 알려줘요. 방법. 방법 중에 에이 모르겠다고 내려놔봐라. 그때도 내려놔라. 그래서 인도 나란다 대학에서부터 몇 명이 계속 전해내려오는 서성들이 제자들한테 전해주는 비밀 열쇠는 모르겠다고 내려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 왔어도 고러시대 때 보조국사 진울께서 수심결이라는 수심이 마음 닦는 비결이에요. 비결. 핵심 요결. 엑기서. 요점. 정리. 이 말이에요. 보조국사 진울께서 수심결에서 요점 정리. 비워라. 내려놔라. 방법을 이야기한다. 단지 부려면 단지 부려면 시적견성이다. 시적견성이다. 단지 부려면 단지 부려면 단지 부려면 모르겠다. 다만 모르겠다 하고 탁 내려놓는 것은 즉시 네가 네 성품을 보게 된다. 이렇게 장차 후대에 오는 공부.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나란다 대학에서부터 인도 나란다 대학에서부터 큰 면면이 서성들이 제자에게 일러준 비법을 공개적으로 서성결을 해놨어요. 저는 이게 헤어스타일 패션을 딱 바꾸고 제일 먼저 제가 수심결 이걸 번역해서 가르쳤거든요. 여기 오서. 여기 오서 제일 먼저 뭘 가르치냐면 침 놓는 것을 제가 알려줘요. 건강강자라 해서. 건강강자라 해서 이게 맥을 짚고 경락을 공부하고 침을. 왜냐하면 인체를 알아야 돼. 자기 몸을 이 도구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강자 이걸 먼저 6개월 동안 하고 그 다음에 한 게 보조국사 진울 선임께서는 수심결을 한 걸로 이렇게 해서 이걸 가르쳐요. 여기에 딱이라는 거예요. 저는 코스가 어? 모르겠다 하고 내려놓은 적시니 네가 네 본성을 보게 된다. 엄청 쉽게 해놨는데 이렇게 쉽게 해놨는데 이걸 지금도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 말고 그동안 이 방법 저 방법 한 게 많아요. 그런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는 거지. 이거는 인도 나란데아 대학에서부터 제일 쉬운 방법이라 검증이 끝나서 서성들이 다 훔쳐놨다가 숨겨놨다가 제자한테 주는 비밀의 열쇠이거든요.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어떻게 비울까요? 모르겠다 하고 내려놓으면 된다.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보조국사께서 일러줬는데 왜 이걸 사용하지 않을까. 정말 안타깝게도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적더라.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예요 이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쉽게 일러줬으니 보조국사님 덕부입니다. 덕부입니다 하고 덕부입니다 하고 딱 내려놔도 똑같잖아. 모르겠다고 내려놓는 거나 덕부입니다 하고 내려놓는 거나 내려놓는 거나 똑같이 내려놓는 거나 여러분 해보라고 덕부입니다 하면 턱 내려놔진다니까 저절로 비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신기술이다. 왜? 두 마리의 열쇠를 다 지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다. 덕부입니다 하면 말이 씨가 돼서 덕불 일도 생기고 내 마음을 비워줘서 내 본래 성품도 보게 되고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아. 이거 모르겠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 그래서 제가 이걸 특허를 내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주의 특허를 내놔서 아무나 써도 돼요. 아무나 써도 돼요. 로얄티를 아예 안 받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해서 내려놔도 되고 덕부입니다 하고 내려놔도 내려놔진다. 그때 그 짧은 순간이라도 괜찮다. 그때는 내가 비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 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한문으로 공이라고 비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때 비워져 있으니까 나라는 게 없구나. 이렇게 모아라 해도 괜찮아요. 비워졌으니까. 비워졌으니까 뭘 이름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비워졌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해보자고. 왜? 우리는 끝없이 비워라 내려놔라 하는 이유를 알아라고. 여러분들이 분별을 일으키면 무슨 일이 생기길래 제발 이 분별을 내려놔라 이런 소리를 하고 비워라 하는가를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지 말아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순간 분별하는 나가 딱 하나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보라고 지금 선임 이야기를 들으려고 딱 쳐다보는 순간 듣는 본인이 하나 있잖아요. 본인. 지금 선임 말을 듣고 있는 본인이 하나 딱 나타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상대방이 있잖아요. 이게 선임. 선임 지금 상대방이 딱 이렇게 보여요. 본인이 있고 선임이랑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금방 두 개로 딱 버려져버린다.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는 순간 갑자기 나라는 놈이 생겨. 그리고 상대방도 생겨서 이게 둘이 돼본다. 두 개가 돼본다. 두 개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별을 안 하고 딱 내려놓으면 분별을 안 해봐. 덕분입니다 하고 딱 내려놓으면 그 순간은 1초라도 괜찮아요. 30초라도 괜찮다. 그 순간은 나도 없고 선임도 없는 상태를 확인하게 돼요. 아 그때는 나도 없고 상대도 없구나 하는 말이 이해가 딱 된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것을 반야 지혜라고 해요. 반야 지혜. 그러니까 비워라 내려놓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내가 보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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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이 내가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이걸 모아라 그래요. 모아. 내가 없구나. 왜? 내려놓고 보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서 열외의 관점은 분별을 내려놓고 보는 관점이다. 이걸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분별을 내려놓았을 때 이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 먼저 내가 열외구나. 나도 열외와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구나 하고 내가 열외인 줄 알 때 열외의 다섯 가지가 내한테 있구나로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나무 동네 이야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열외을 지금 해줬잖아요. 여기도 여기도 뭐 그래 샀냐 하고 상을 내려놓으니까 똑같이 열외를 만났지. 여기도 똑같이 아니라 분별을 내려놓으니까 분별을 하고 있던 나도 없어지고 상대도 소식 똑같이 그대로 그러니까 단지 불회면 시적 전성이나 다만 모르겠다고 내려놓는 순간 너의 성품을 본래 만나게 되니 그때 너가 바로 열외구나 부처구나를 알게 된다. 똑같다. 어떤 가르침구나. 그래서 화두를 하는 것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고 어떤 것도 내려놓게 만드는 거라는 걸 알아서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 어떤 방법도 덕분입니다. 괜찮고 나는 모르겠다 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다. 단지 내려놓고 성품을 보기 위해서 본래 자기가 별회구나 부처구나 하는 것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동작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가 딱 되시고 범소여상 개시허망헌이 낙전재상 비상이면 적전여래 해군하나 무혼메 비상이란ㅋㅋ 비상닉